연이어서 금천군에 있는 350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 있는 교회들이 교당과 교파를 초월하여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신앙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보금정거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청장님과 모든 공직자들과 모든 구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게 하시고 복된 우리 금천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들이 빛이 되고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비 이단들이 우리 금천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상을 승비하는 구민들이 얻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리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강구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어리들과 청소년들이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 알게 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에서도와 더보라와 같은 역사적인 믿음의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음부와 사망분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